작년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으로 특별한 행사 없이 창립기념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무슨 기념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어서 특별한 행사를 그렇게 거창하게 치루지는 않았는데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것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일부이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2004년도 그때에도 4월 말까지 눈발이 흐늘거리고 내리고 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을 믿고 사역하던 10년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절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징크스를 안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다는 교회 연합도 2004년 11월 호산나 교회 함께 연합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의 대부분 개척과 연합에 동참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일도 참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보내드렸던 우리 대학 원사님도 정말 17년 동안 같이 교회 처음 개척부터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생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셨던 이제는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동역자들도 보내드는 일들도 또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좀 센치해졌다고 할까요? 17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나누는 제 1차 개척관 좀 기억하시죠? 교회 전혀 한어목회에 아무런 경험도 없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하고 미국에서 예수님 믿고 겁도 없이 일세목회를 시작했는데 꿈도 매우 거창했었습니다. 저는 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세계는 잘 안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계는 좀 힘드신가? 그러면 캘리포니아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캘리포니아도 잘 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까? 우리 동네 산호생활이라도 좀 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너나 잘해라 말이었어요. 너나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윌리브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1차 개척을 포함해서 27년을 1세 이민교회 목회를 하며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며 교회를 섬기는 횟수가 더해가면서 목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꿈이 더 거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소소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꿈이 적어졌다는 것, 꿈이 소소해졌다는 건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불타는 열정이 제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창한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17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좀 독특합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창립기념일 메시지가 어디 본문에서 오면 좋을까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사실 꿈에서 설교 준비를 이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창립기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포인트는 제가 꿈에서 잡은 포인트랑 대등 소위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꿈,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에게 주셨던 꿈이 뭐냐면 아, 행복한 내가 되고 행복한 성도님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행복, 행복.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면요. 남편이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님들도 덩달아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죠.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당연히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창립 17주년 기념주일로 잡은 메시지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산상수원의 팔복 말씀입니다. 이미 팔복은 2012년을 시작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금요 찬양예배 시간을 통해서 각 복을 나누어서 우리가 복원은 하였는데 2016년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강론하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속히 다시 금요 찬양예배에 산상수원을 다시 한 번 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강론적으로 각 나무를 살펴본 것이 지난 우리의 시도였다면 오늘은 팔복이라는 숲을 크게 보면서 이 팔복의 숲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행복을 얘기하면서 팔복 말씀인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lesse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의 의미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 문자적으로 뭐에 더 가깝냐면 happy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blessed라는 것은 축복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사실은 헬라어의 말 그 자체로는 행복. 그래서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아주 쉬운 영어로 번역된 번역번 영어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며 번역을 합니다. happy are those who know they are spiritually po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em. happy are those. 심정이 가난한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복의 의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blessed, happy라고 제시하는 행복의 의미가 뭘까? 아니 그냥 미닝보다는 what is it? 도대체 행복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넘어갈 때 그 다음 단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학술 잡지 중에 하나인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에서 아주 매시브한 설문조사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먼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아리끌은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Seeking happiness is like finding a black cat in a dark room.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캄캄한 방에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 같은데 그건 나머지 말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설문에 답을 했는데 놀랍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추운데 사는 사람은 좀 더 따뜻한 데 가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이 따뜻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추운데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설문에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그 애들이 어디에 있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냥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데를 동경하면서 거기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영어성경이 이 마카리오일을 blessed라고 번역하는 데는 사실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을 찾는다. 이 psychology today 이 아리글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blessed라고 쓴 것 같아요. 행복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가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 bless God. 그렇게 말하죠. bless God.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전등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복이 더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bless God라고 할 때 그 blessing은 축복이라는 개념보다 성경에서 blessing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bless God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 빌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 영어의 의미는. 그게 blessing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blessing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blessing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Oh, blessing을 받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오래 사는 것인가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맞습니다. 성경의 여러 경우에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 축복해 주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아주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자로 오래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박 10편, 73편 아삽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삽이 뭐라고 한탄했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득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거 한마디로 뒤로 넘어졌는데 거기 돈다발이었더라 이거거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건강하게 눈이 살찐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없고 받는 것은 핍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면 그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해피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을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싱은 상황에 대한 반응보다 영적은 의미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사람은 다 행복한데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블레싱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블레싱을 행복을 블레싱으로 설명하면서 행복이란 뭐냐? 행복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남편이 언제 여러분 정말 행복한가요? 사회에 나가서 큰 성공을 이루면 그 사람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내의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하다. 아내의 리스펙트. 여러분 저는 아버지 학교로 가정사역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아버지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정말 심령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고 역기능적인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현재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서도 성공하는데도요. 행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공하면서도 더욱더 불안해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란 말이죠. 즉 우리 인간이 언제 정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시큐어하고 언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주고 I like you. I love you. 네가 최고야. 너 정말 이런 일을 이런 이런 것은 정말 잘했어. 이 아이들을 인정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하면 행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가 행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인정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액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실 때 한 번 인정해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인정해줄 때 한 10년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It's not a definitive action but it's a progressive action. ongoing action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고 인정해주세요. 여러분 많이들 미나리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나요? 지금 최근 오스카상을 윤여정 씨가 수상하면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미나리 안 봤습니다. 슬플까 봐. 저는 아직도 국제시장 안 봤어요. 그거 보면 많이 울까 봐.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이민 상황 그런데 또 목회자로서 미나리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미나리에 관련된 기사들, 분석한 글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화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영화가 어떻게 됐는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이콥이라는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알칸사로 농업으로 성공해보겠다고 척박간탕을 찾아가서 농사를 지면서 물을 대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힘들게 우물에서 물을 찾죠. 이모는 자녀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할머니가, 윤여정 씨가 할머니가 한국에서 와서 딸을 돕죠. 그러면서 손자들과 슬슬 주변을 찾다가 실개천이 흐르는 곳에 거기에 미나리를 심어놨습니다. 미나리를 심어놨어요. 미나리 영화는 거기 꼬마 데이빗이라는 아이의 입장에서 이민의 역사를 그리고 하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영화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어쨌든지간에 할머니의 실수로 수확해놓은 창고에 화자가 내고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제이콥이 아들 데이빗과 할머니가 심어놓은 개울의 미나리를 더불어 방문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다 시작해서 성공했어? 안 했어?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평론했던 스스로 의미를 설명했던 한 평론가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 영화를 평한 분이 이런 멘트를 남겨두셨더라고요. 미나리의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그분은 잡았는가 하면 행복은 쟁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순응하면서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제이콥은 성공을 쟁취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물도 파고 물을 파고 어떻게든지 다 해봤는데 할머니는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찾아 거기에 미나리를 심어놨더니 미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더라.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에 순응했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갔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쟁취하겠다고 이걸 가져보겠다고 이걸 써보겠다고 이걸 입어보겠다고 이걸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쟁취하고자 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하나를 얻었을 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싸우러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행복할 여유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것을 쟁취해내는 파이널 프라닥터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이미 있는 것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행복은 이미 주어진 것에 순응하며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이 행복이라면 어떻게 우리 오늘 팔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구체적인 실천적 동목을 제공해 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경계입니다. boundaries. 경계.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극률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다,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머무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사태를 많이 분석해드리면서 코비드의 가장 큰 영향력이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코비드는 일터의 경계. 그래서 지금 일터가 어딘지, 집인지, 밖인지. 그렇죠? 경계가 사라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경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부 간에도 경계. 학교와 가정의 경계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회복한다고 할 때 그 회복의 의미는 무너졌던 경계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난한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제가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릴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경계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계, 이웃들과의 관계의 경계, 일과 세상의 경계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난한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무슨 많은 군사와 많은 능력과 좋은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해 드릴게요. 내 길이 평탄하고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다시 한 번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자문을 묵상할 때마다 아주 흥미로운 이 구절은 제가 맘에 꼭 기억해 놓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문 2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문 2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하니라. 여러분, 관계에도 경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 말이 우리는 모든 걸 다 네 것 내 것 없이 아닙니다. 네 것 내 것 없이가 아니에요. 이웃들과의 관계, 남편, 아내와의 관계의 경계 이 경계들이 잘 세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 말씀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관계가 무너지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금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가 전 재산과 전 시간을 바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걸로 우리는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워놓은 경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30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그를 돌봐줬습니다. 아닙니다.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타고 가던 낙위의 등허리에 그를 태워서 그가 머물던 주막에 데려가고 거기에서 경비를 지불해 주고 혹시 더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경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계를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경계가 세워져요. 욕심의 경계도 세워집니다. 욕망의 경계도 세워집니다. 관계에 이 경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경계함입니까? 경계를 교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적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정하시는 경계들을 우리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하며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상태.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경계 안에 머물게 되고 그 경계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 자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보다 고체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정제를 했던 것 같아요. 목회 초창기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거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안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야? 목사가 안수를 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는 예수님같이 능력이 있고 기적도 행하여야 되는데 늘 제안해.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너 목사 맞아. 그러다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죠. 여러분 목사도 흔들리는 큰 교회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회하는 걸 보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저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저를 엄청나게 정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신을 정제하는 사람은요. 남도 엄청 정제합니다. 저는 제 1차 개척 때 저와 함께 저를 견뎌주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는 제 설교가 서슬이 시퍼런 설교였었거든요. 강단에서도 무조건 후회치고 때리고 뭐하고. 저희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많이 변한 사람, 친구 중에 변한 사람이 저라고 해요. 저는 그때 파이터였거든요. 뭐든지 악유해서 이겨야 되고.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요. 제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이니까요.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정말 서슬이 시퍼런 그런 언어와 행동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그래서 기도가 귀하다는 거죠. 저는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너나 잘해 라는 말과 더불어 또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는 내가 아니다 그러시다. 너는 내가 아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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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이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에 털끝만치도 도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보여줬던 십자가의 헌신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느냐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뿐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열린 블립버스의 2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더러 예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그렇기에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표 그래서 바울이 빌리포스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원죄에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anything other than Jesus Christ I can guarantee you you'll be most likely unhappy.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라면요. 그 다른 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물질이면 물질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애국기 14장을 통해서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표대에 맞추어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롱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맞추어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으로 출연하셔서 오스카상까지 받으신 윤여정씨의 많은 인터뷰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 마음속에 꽉 박혔던 윤여정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 한마디 말은 이 마디였습니다. 연기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기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터뷰의 내용은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라는 그 문맥 속에서 나누어진 것인데요. 그게 제 마음에 그냥 꽉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1학년 100번 다니면 몇 학년? 네, 1학년입니다. 1학년 100번 다니면 1학년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목사인데 1학년인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분들은 오래 믿었는데 돌이켜보면 오래 믿은 게 아니라 처음 믿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결국은 1학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보고 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의 내가 과연 누구의 인정받기를 힘썼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17주년을 향하여, 18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이 걸음의 시작점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세상의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해질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팔복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팔복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리마인더가 되어져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나 저 사람을 믿었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켜주지 않은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주변의 사람들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게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저는 돈을 엄청 벌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가정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 그 표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거기에 있는 것에 순응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로 거듭나 세워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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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